박병창 부장님 그 다음에 분위기를 볼 수 있는 지수, 지표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것들이 있죠. 지표 변화 이런 것들은 있는데 시간 내에서는 강밥 정도로 반등을 약간 했습니다. 그 폭은 굉장히 작았고요. 전반적으로는 좋지 않은 뉴스들이 주말 내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 금요일날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 같은 거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4% 올랐죠. 그래서 우리 시장하고는 약간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우리 시장의 흐름은 또 어떻게 될지 또 굉장히 궁금한 한 주입니다. 예전에 투자 안 하고 살 때는 이런 걱정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때가 그리워지기도. 그런데 요즘에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붐이 일어났고요. 그때 주시장에 들어온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너무 쉽게 생각했다, 주시 투자를. 그런데 다시 거꾸로 갈 수는 없고 어떻게 나와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처럼 이렇게 매일 얘기하는 분이 아닌 간혹 나와서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일 1비 하지 말고 주식은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주식이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닥치는 입장에서는 고정스러운 건 분명히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나스닥이 4.17%나 하락을 했는데 아마존 때문에 그랬죠. 아마존이 14%나 폭락했습니다. 넷플릭스에 이어서 테슬라, 아마존 순서대로 폭락하면서 시가총의 상위 종목의 빅테크가 급락을 했고요. 다른 것들은 왜 빠졌냐. 그렇게 보면 시가총의 상위 개별 기업의 낙폭이 확대되면 마진콘이나 또 기관들은 로스컷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빨리 피하자라는 위험관리의 매도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운이 2.7%에서 급부액은 3.6% 하락을 했는데요. 주간으로 보면 나스닥이 3.9% 하락을 했고요. 그렇게 보면 지난 주간으로 보면 주간 하락폭이 3.9%인데 나스닥이 지난주 금요일날 4.17%죠. 이 얘기는 주초에 급락했다가 또 급반등했다가 금요일날 하루 하락폭이 주간 하락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주초 하락했다 급반등했다가 다시 금요일날 하락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간으로 보면 나스닥이 13% 하락했고요. 다오가 4.9% S&P500이 8.8% 하락을 했는데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세리메이 5월에 8.9% 떠나라 4월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다들 지난 10여 년간 믿고 그리고 따르고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4월에 틀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에 세리메이가 맞냐 그럼 지금이라도 떠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달라질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가나 딸령더스 그리고 월위원화나 이런 것들은 약간 하향 안정화된 상태이고요. 지금 FLC 회의가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국제수익률은 약간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전쟁이 지속되고 그리고 물가 지표는 높게 나왔고 그리고 GDP 성장률은 떨어지고 좋은 도수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런 가운데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급락하는 종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냥 투자 심리에 의해서 푹푹 떨어지는 그런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프 1% 상승했어요. 삼성전자가 4% 상승을 했죠. 외국인 기관들의 양매수가 뜬금없이 들어온 거예요. 삼성전자 왜 여기서 들어왔느냐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적 요인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월말이었고요. 쇼커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1.4% 지난주 금요일 날 상승을 했는데 주간으로 보면 코스프가 0.3% 하락했고요. 코스닥 1.9% 월간으로 코스프가 2.2% 코스닥이 4.2% 주간 월간을 따로 구분해서 말씀드린 것은 새로운 5월 2일 5월을 오늘 출발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미국 시장의 주요 3대 지수하고 우리 시장에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죠. 우리 시장은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이렇게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1조 6천억 매도를 했고요. 월간으로 4월 한 달 동안 5조 원 순매도를 했어요. 기관들도 1조 4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관들이 1조 4천억 순매도하는 가운데 투신이 약 3천억, 연기금이 약 5천억, 사모펀드가 1,100억 정도 순매수해줬습니다. 즉,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의 조합에 수급의 변화가 생겼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선방했고 그리고 일부 대형주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 수급이 지난주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수급이 다시 뒤바뀌는지 아니면 이 추세를 유지하는지를 보는 것이 지금 우리 시장이 선방하면서 다시 올라갈 기회를 잡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작을 하면 연기금과 투신의 수급을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 종목에서도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작하자마자 나오지는 않고요. 조금만 지나면 연기금이나 투신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나눠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종목별로는 이 수급을 볼 수는 있는데 대형주는 10시부터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중소형주는 오후부터 볼 수 있는데 이건 추정입니다. 추정. 그래서 그 추이를 보면서 우리 증권 매너들은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급 요인을 많이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1270원대까지 가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바 같이 외군들의 매도 압박이 굉장히 거셉니다. 그런 가운데 연기금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들이 대형주들의 수급에 변화가 생기면서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우리 시장이 선방을 하면서 지난주에는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의 주요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4월 수출입 동향이 나오고요. 수출입 동향이 나오면 관련 섹터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내일 3일 날 우리나라의 4월 CPI 그리고 금통의 의사록 공개가 나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시간 3일에서 4일까지 FNC 회의. 이번 주는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긴장되는. 긴장되는 그런 상황이고 빅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걸 좀 지켜보는 상황이고요. 4일 날 끝나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5일 날 아침에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5일 날 휴장입니다. 어린이날. 그래서 그 역량은 5일 날은 받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이후에 좀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5일 날 쉬어서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은 아무튼 우리나라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3일, 4일에 이제 FNC가 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 시각으로 5일 새벽쯤에 나올 거고 그 결과라는 거는 금리를 0.5 올릴 거냐, 0.75까지 올릴 거냐 이거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그렇다고 봐야죠. 그거하고 이제 양적 긴축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코멘트가 나올 거냐 그래서 파울 의자의 코멘트 이걸 보는 것이죠. 0.75면 우리는 쇼크예요? 아니면 0.5가 더 좋은 거예요? 0.5는 리즈러블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거기까지는 다 반영이 된 거고 0.75가 나오면 그럼 좀 충격받을까요? 좀 충격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상당 부분 반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6일 날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FNC 회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최근에 중국이 지난주 금요일날 2.4%나 막판에 급반등했거든요. 경영부양 정책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우리 시장을 조금 보탬이 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시장이 올라온 거는 중국 역량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4일까지 휴장입니다. 충전이 돼서 휴장이고 일본은 5일까지 휴장이고요. 우리나라는 5일 하루 휴장인데 그래서 중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FNC 회의가 가장 시장에 가장 중요한... 미국만 보면 되네요. 네, 그렇게 지금... 이제부터. 이번 주에 이슈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을 간단히 언급을 좀 드리면요. 말씀드린 바, 서두에 말씀드린 바 같이 좋지 않은 뉴스들이 워낙 되게 많습니다. 좋지 않은 뉴스에서 좋아질 거다. 아니면 향후 시장에 대해서 기대한다라는 보고서나 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 자체는요.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뭐냐면 각종 지표들이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냐. 그것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면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크게 반길 가능성이 높다. 요구해요. 이런 거죠. 지금 환율이 1270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300원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극단적인 상황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속에서 환율이 조금이라도 둔화되면 그러면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좋게 화답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물가가, CPI 같은 경우에도 지금 PC가 월간 상축 율로는 좀 둔화됐습니다. 근원 PC에서는요. 그렇게 본다면 그렇다면 물가 지표도 조금이라도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딛고 시장이 좀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다른 어떤 호재성 재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나치다라는 표현 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미국 시장의 4월 말 보면 어닝 시즌 개빌 기업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FNC 회의 남았는데 다른 지표들은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고 FN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향후에 올해 시장이 굉장히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FNC 회의에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 폭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 양적 긴축 규모 그리고 경기비 인플레 점막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시장이 우리가 대충 내용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반영하는지 시작이 반응하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 시장입니다. 금리 인상 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5 정도는 우리가 이미 다 반영했고 0.75면 약간 좀 충격. 그다음에 양적 긴축 규모는. 지금 950억 달러까지는 우리가 반영된 건가요? 얘기를 다 했으니까 이미 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반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몇 월에 몇 월에 가이던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 몇 월 몇 월에 할 거다라는 발표가 나왔으니 매월 그렇게 한다면 이건 조금 약간 충격.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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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차로 늘려가면서 어떻게 하겠다. 2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는가. 욕을 시장이. 75BP 하면 굉장히 썰렁할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나온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마이너스 나올 거라를 생각 못하고 있었다가 당한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이런 골치 아픈 거지. 그럼 골치 아프고. 여태까지 연준의 상황에서는 OCBP 예고했던 대로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OCBP를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국내 정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4월에 매크로 면수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인 매도도 엄청났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내부의 기관 수급이 변했고요. 소형주에서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류의 수급이 좀 변했어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희망회로는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걸 지켜보자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우리가 1월에 급락을 하면서 2591포인트 저점을 찍었죠. 이후에 2월, 3월, 4월에 나온 악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악재가 많았죠. 그런데 그 2600포인트를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6월, 3월, 4월 동안에. 그 악재 속에서도 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5월 초에 첫째 주에 있는 FOMC가 있는데 이게 지나고 나면 우리 시장은 그 악재 속에서도 버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떤 지표가 해소되는 게 있으면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점차로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지금 대두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것도 한편에서는 분명히 중요한 시장 심리이고 그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인데 환율 하락 요인이 될 재료,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는 CPI 상승률 둔화입니다. 이거는 4월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5월에 이번 달 3주차 이후에 나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건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완화 부분은 정말 좀 현재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답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얘기로는 정치인들이 정치 결정이 나는 11월까지 끌고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현재 상황은요. 세 번째에 있는 거는 기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실제로 움직이고 있고요. 중국의 정책 변화입니다. 중국의 정책 변화가 발생이 돼서 중국이 올라오면 그런 환율이 좀 하락할 개선이 있죠. 왜냐하면 위아나가 좋아지면, 위아나 강세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시장을 좀 살펴봐야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600을 우리 시장이 잘 그래도 버텨왔던 수많은 악재들 사이에서도 버텨왔던지 잘한 부분인데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지금 정확히 몇 포인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선 근처까지 혹은 약간 그 선이 무너지는 상황이 요 며칠 사이에 온다면 그러면 뭐 짐 싸야 됩니까? 아니면... 또 2600부터 깨고 2500포인트 대회 간다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지금 오늘 지수가 2695예요. 그럼 여기서 지난번에 나스닥이 3.9% 빠진 날 2% 빠져서 시작했거든요. 종가 마이너스 1%였습니다. 약간 반등을 줬거든요. 내성이 있었죠. 그럼 단순하게 계산해보자고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2695에서 2700이라고 치고 2% 빠지면 54포인트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2650포인트 가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 시작은 2650 아래로 해서 시작할 계획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그렇지만 2630, 40, 50은요. 여러 차례 갔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갔었던데요. 거기서 이제 2600포인트 아래로 한 번 더 빠져서 깨냐 안 깨냐 이런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난주에 악재들이 굉장히 두면서 지난주 월요일도 제가 굉장히 이번 주 어렵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주초에 약했다가 다시 원위치했다가 금요일날 빠진 거잖아요. 이번 주에 지금 우리나라 시간은 수 5개 FN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도 많이 빠졌고요. 그럼 주초에 그걸 반영하면서 빠졌다가 빠졌다가 2600포인트 초반에서 또다시 FNC 회의를 끝나고 파울 의장이 얘기를 하면서 반등할 기원성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2600포인트를 방어하느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거는 오늘 빠지고 내일 빠지면 곧바로 깨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수를 그냥 막연하게 할 게 아니고 좀 더 수치로 말씀드리면 2% 하락하면 2650이에요. 2% 하락하면. 그러니까 오늘 당장 확 빠지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많고 오늘 뉴스 중에서도 좋지 않은 걸 몇 가지 가져오긴 했는데요. 좀 긍정적인 뉴스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경기부양정책과 그리고 빅테크의 플랫폼 기업의 규제 완화의 얘기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막판 1시간 남기고 2.4% 급등했어요. 이게 나오면서요. 지난주에 설명드린 바 같이 시즌핑 주석이 인프라 투자를 위한 경기부양정책을 직접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29일 날 중앙정치국 회의가 있었는데요.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방국가보다는 우월한 경제성장을 보여야 된다. 이 얘기하면서 경제정책을 우선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다 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난 2년 동안 중국은 경제정책 우선으로 경제정책을 한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중립적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지금 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변화가 발생이 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미국이 폭락했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그런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은 다 급등했습니다. 그 이유는 플랫폼 기업 발전을 위한 세부 조치를 논의하면서 5월 6일 그러니까 연휴 끝나고 나서 플랫폼 기업들과 정책 당국자들이 좌담회를 준비한다. 중국에서? 예. 이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번에 뉴스도 약간은 기대해 볼 수 있는 뉴스인데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있다 보니까 미중 관세 상호 인하 이걸 제안을 지금 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긍정적인 입장이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고 하고 있는데 이 뉴스도 앞으로는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관세라도 인허시켜가지고 지금 물가 지표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좀 기대에 불과한 정책적 변화는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좋지 않은 뉴스가 훨씬 많은데요. 일론 머스가 지난주 테슬라 주시 40억 달러 매도했다는 거는 주말 내내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요. 일론 머스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부분은 트위터에 SNS에 갖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트위터에 인공지능 엔진이 있지 않습니까? 메타에 돼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트위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자율주행 전기차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냐 AI 엔진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보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트위터에 일부 트윗 내용을 유료화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또 어떻게 될지도 좀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그냥 재미있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죠. 트위터에 저는 트윗을 안 하는데요. 거기에 유명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의견을 제시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쓰면 그걸 인용하자. 인용해서 다른 사람 쓰잖아요. 그걸 유료화하겠다는 거예요. 한국이 상대적으로 페북이라든지 인스타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트윗을 좀 덜 하는 편이죠. 안 하죠. 한국은 거의 안 하는데. 저도 한 10여 년 전에 하다가 트위터? 네. 안 했죠. 그렇죠. 미국이랑 아시아, 동남아, 유럽 이런 데서는 여전히 꽤 많이 쓰는 거였더라고요. 미국은 트럼프의 영향도 굉장히 컸죠. 그리고 이제 그게 아무래도 데이터는 굉장히 적게 먹잖아요. 그렇죠. 짧은 뭐 이렇게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번째 뉴스 화면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정말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건 빼고요. 밑에 올해 연초 대비 시장은 얼마나 하락했냐고 다운은 9%, S&P 500이 13%, 나스닥 21%. 상하이 종합 16%, 니케이 6%, 코스피가 9% 하락을 했는데요. 그 밑에 있는 지난 한 달 동안의 주요 종목들의 하락폭인데요. 애플이 9.7, 마이크로소프트 10%, 알파벳 17%, 아마존 24%, 테슬라 20%, 버크시에서의 비주 8.5%, 메타 10%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자체를 설명, 이거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있는 거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요.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빅테크의 시장의 주도주가 급락을 하는 것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거는 이 대세 상승의 마무리하고 대세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작년에 우리 이베스 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이 나오셔서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이 급락을 하면서 이들이 하락하는 거는 이런 의미가 있다. 시장 전체적으로 제가 그걸 유심히 좀 재미있게 본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 하락하는 것은 이거 정말 장기적으로 대세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축이 있고요. 아, 빅테크의 하락은 장기적인 하락이다? 네. 장기적인 대세 하락으로 이제 갈 준비, 체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한 측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 세상이 수급의 주도주가 바뀌는 거다. 그게 아니고. 주도주가 바뀐다? 지난 10년 동안 빅테크가 끌고 온 시장에서 앞으로 5년, 10년 동안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서 앞으로 10년은 다른 데서 끌고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뭐냐. 이제 거기에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우리 흔히 아는 얘기예요. 수급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주도, 주도주들이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소비자에서 필소비자로 바뀔 거다. 그리고 미래에 투자하는 것에 있어서 현재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현재로 바뀔 거다. 그러면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무형의 서비스가 아닌 무형의 실물로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엔데믹으로 가면서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물건이면서 현재 물건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쓰는 제품을 만드는 쪽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급이 바뀌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저는 후자 쪽도 실제로 대세 하락으로 가던 그런 걸 떠나서 일단 기본적인 투자의 마인드는 지금 말씀드린 후자 쪽에 수급의 변화가 생기는 것에 가장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엄청 빠졌네 진짜. 아마존은 저거는 금리에 올라서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인건비. 인건비. 한번 기억나세요? 2020년, 2021년 아마존 또 10만 명 뽑았습니다. 그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의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거기다가 이제 저런 빅테크 기업들의 핵심 인력들은 다 개발자란 말이에요. 천정부지죠. 요즘. 그런데 아마존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미국에 잘 나가는 벤처 자금을 받은 신흥 벤처 기업들 쪽으로 상당한 유출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업들 중에 IT나 소프트웨어나 클라우드 이런 쪽의 기업이 있는데 좋다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해서 내가 들고 있는데 주가가 계속 빠지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있어요. 제가 기업명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꽤 여러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들의 대부분이 제가 거기서 후배가 있거나 아니면 탐방에 갔다 오거나 얘기를 들어보면 고급 인력의 유출이 가장 큰 문제됩니다. IT 기업들이 지금 이 직원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좀 전에 표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좀 전에 뉴스 한 번 진행하시면서 게임주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까? 사실은 게임주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지금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생각을 보세요. 게임을 이렇게 어려운데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도 아니고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게임은 사실은 과거 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섹터로 봐서는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투자해서 투자 전략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게임도 그런 것 같아요. 게임도 예전에는 게임 회사의 성격이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애니메이션 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의 이검이 굉장히 쌌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게임 회사의 구성원의 변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위메이드 같은 데는 그런 부분이 줄고 개발자의 왜냐하면 플레이트원 이렇게 되면 NFT라든지 이런 고임금자들의 어떤 비중이 늘 거 아니에요. 그게 개발자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제 수익성이 받쳐주면 좋은데 안 받쳐주면 이제 굉장히 큰 고정비의 증가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연결된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쿠팡 얘기가 그냥 유수가 있길래 단신으로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충분히 일리는 있는 설명이었는데요. 미국의 대학 기금 운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학들도 기금 운용 다 합니다. 쿠팡 투자로 큰 폭의 손실을 냈다고 하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MIT에서 1조 정도의 기부금 그것을 운용을 했는데 1조 좀 안 되는데 9천억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하나로요. 약 3천억 손실이 났답니다. 거기에 65, 전체 기금의 65%를 쿠팡에 투자를 해서 3천억 손실이 현재 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몰팡을 했어요? 대학 기금을. 워싱턴 대학에서 한 1천억 정도 손실 났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쿠팡이 공부가 35달러였고 고점이 69달러였고 지금 13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토막이 나서 이만큼 손실이 났어요. 아니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MIT 기금의 65%를 쿠팡에 질었을 리는 없고. 아니 그 전체 액사가 아니고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부금, 그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기부금에서. 기부금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기간이겠죠. 그렇게 했는데. 뒤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설명이 있었냐면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바보같이 했냐 이렇게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도요. 미국에서 왜 쿠팡을 그렇게 좋게 받냐라는 설명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아마존하고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존보다 경쟁적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대요. 왜 그랬냐면 쿠팡은 로켓 배송이라든지 쿠팡에서 하는 자회사들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MIT의 학교에 자료들도 올라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쪽이 좋지 않아서 손실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미국이 대학기금에 손실 난 거를 아침부터 왜 뉴스를 전해드리냐라고 하는데 다 굉장히 이유가 있어서 가져오는 건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의 수급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의 종목이, 섹터와 종목이 변하고 있다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섯 번째 뉴스는... K주식의 매운맛을... 미국 회사입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요. K주식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K주식의 매운맛을 보였다네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주주도 우리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SK에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목표주가 하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KB 증권 5개에서 목표주가 하약을 했는데 이유를 이런 거 댑니다. 미국의 금리 이상, 중국 봉쇄, 경기도나 메모리 반도체 향후 부정적 전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제가 또 왜 가져왔냐면요.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고전을 했지 않습니까? 수개월 동안? 그런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하면서 주가를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주가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타겟 프라이스 계속 올리면서 보고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고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목표주가 하약의 경우가 경험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론 이분들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충분한 근거에 있어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런 목표주가 하약 보고서가 또 러시가 있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주가는 또 주시장이 참 그래요. 그래서 주가 움직임을 한번 재미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머리 아픈 뉴스라서요. 그래요? 좀 머리가 아픕니다. 악재가 산적해 있는데 시급한 건 아니면 화요일 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더 오버가 됐는데 이 정도 하고 권순이 기자 불러보죠.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박병창 부장님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분이 오면 지장 얘기 듣고 싶어서 또 신부감께서 요즘에 탑3 안에 인기를 또 누리고 계십니다. 변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너무나 큰 기회가 옵니다. 아니 1500에서도 주식을 안 샀는데 1800, 1700에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닥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이라고 페드가 첫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될 겁니다. 페드는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버틸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